IRS를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방국세청 로봇콜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LA는 붙잡힌 범인이 20대의 한인 여성과 중국계 여성이라고 전하며 이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MBC에 따르면 용의자 여성 중 한 명은 25세의 이지현 씨라고 밝혔고 다른 한 명은 25세의 중국계 에일링 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남성의 제보에 의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지난 4일경 IRS 직원이라고 전화를 한 여성이 타겟 기프트카드를 사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이 시킨 대로 했다가 결국 피해 사실을 안 남성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폰타나 지역 경찰은 기프트카드를 추적해 LA 지역의 한 타겟에서 CCTV를 통해 이 두 여성을 검거했고 현장에서 90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기프트카드 등을 증거물품으로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20대 두 여성의 어처구니 없는 사기 행각은 국세청 사칭 사기 범죄의 극히 일부분 뿐이라며 사기 규모와 범죄 조직들은 더 클 것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선거입니다.